매년 물가인상과 이용도를 감안해 조정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파티비의 프리미엄이 확정돼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6,800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인, 생존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2025년 새해 1월부터 콜라 조정률이 2.5%가 적용돼 한 달 평균 50달러씩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독신들의 월평균 사회보장연금액은 1,927달러에서 새해 1월부터 1,976달러로 약 50달러 오르게 됩니다. 부부수령액은 한 달 평균 3,014달러에서 3,089달러로 75달러 인상됩니다. 이에 비해 메디케어 파티비의 프리미엄 월 보험료는 174달러 70센트에서 새해 1월부터는 185달러로 10달러 30센트 5.9% 오릅니다. 메디케어 파티비의 월 보험료는 전년과 비슷하게 오른 것이지만 근년들어 물가인상률이나 사회보장연금 조정률보다 더 인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티비 월 보험료의 2025년 인상률은 5.9%로 사회보장연금 조정률 2.5%나 물가인상률 2.6%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이 올린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티비의 월 보험료는 연소득이 독신 10만 6천 달러 부부 21만 2천 달러 이하는 월 185달러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은 단계별로 185달러에 74달러 185달러 296달러 최고 부유층인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는 443달러 90센트가 추가돼 매월 628달러 90센트를 내게 됩니다. 66세 10개월부터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은 한 달 연금액에서 메디케어 파티비 프리미엄을 자동으로 공제하고 차액을 받고 있습니다. 65세를 넘겨 메디케어에 등록했으나 아직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월 보험료 석 달치를 한꺼번에 메디케어 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2025년 1월부터 메디케어에서 사상 처음으로 생기는 혜택은 처방약값에 본인 부담금이 연 2천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연간 본인 부담금 2천 달러 제한으로 파트 D 가입자 5천6백만 명이 잠자적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미 고가의 처방약을 이용하고 있는 320만 명이 약값을 절약하게 됩니다. 32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은 연간 1천 달러 이상, 42만 명은 연 3천 달러 이상 처방약값을 절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